우리는 언제라도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79억 인류의 대부분은 이 땅의 재물을 더 쌓아놓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무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그들을 위한 연애자리를 마련하라 지시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데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보다 더 짧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낼 남은 시간은 짧고 주님과 함께할 시간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어느 날 도둑같이 그의 신부들을 소환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우리는 기쁨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계속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구속의 속옷을 보혈에 매일 세탁한 자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에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사랑으로 가득한 자들은 존귀한 신부들입니다. 순결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고 온전함을 추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땅의 세계와 마주보고 있으며 정반대에 있습니다. 땅에 속하거나 그곳과 친밀한 사람은 그 영이 순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두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하게 단장한 자들이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숨겨진 신부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날 주님과 동행하였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천년의 약속을 믿고 기도와 말씀과 사랑 가운데 준비한 이들입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만 일편단심 바라본 자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자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회에 참석하여 위로를 받고 영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옷을 갈아입듯 아름다운 몸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임시처소를 떠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거처로 덧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의 영토를 넓힐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이 구원과 소망이 너무 익숙해져서 진부함과 지루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도록 늘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일에 순복하며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마라나타 고맙습니다. 자막은 자막의 수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